나폴리 김민재 문신의 의미 해외 해설진 모두 경악 아시아 최초 세리에이 에이 이달의 선수 나폴리 김민재 선수 루토교 신자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대한민국 경남 통영 출신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팀에서 경이로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축구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급기야 아시아 선수 최초로 이탈리아 1브리그 세리에이 에이 이달의 선수로 뽑혔죠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탈리아 축구는 카테나 치오라는 이름으로 수비가 유별나게 강한 축구를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런 이탈리아에서 대한민국 수비선수가 나폴리 이적 2개월 만에 세리에이 9월의 선수상을 받았다는 것이 경이롭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세리에이 에이 이달의 선수에 뽑힌 것은 김민재가 최초인데요 현재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나폴리는 공격수 흡이차, 크바라츠 헬리아가 8월 수상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이달의 선수를 배출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프로필을 보면 아버지가 유도 선수였고 어머니가 육상 선수 출신으로 현재도 통영에 거주하고 있으며 총도 축구선수로 채우긴 가족인 셈입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기독교 루토교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그의 신앙과 관련된 문신도 여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에 집중해야 하는 운동선수에게 신앙의 멘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선수도 차범근이나 이영표 선수와 같은 모범적인 신앙의 선수로 기억되기를 기도합니다 김민재 선수는 아직 20대 중반이며 하지만 이미 결혼한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김민재 선수가 늘 건강하고 팬들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바쁜 와중에도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김민재 왼팔 문신에 도름 돋는 의미 해외 해설진 모두 경악했다 펜토의 후방을 지키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견인한 괴물수비수 김민재가 이탈리아 세리의 A로 복귀한 가운데 영국의 한 현지 매체가 작성한 기사가 뒤늦게 화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는 이례적인 나플리 구단의 항부에 이탈리아 스포츠 언론은 앞다투어 경기를 중계하고자 줄을 선다라며 특히 김민재 선수가 선보이는 활락이 대단하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여름 이적시장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로 이적한 김민재는 이적과 동시에 이탈리아 나폴리에 스타디오 디에고 아로만도 마라도나를 누비며 출전하는 경기마다 믿을 수 없는 플레이로 활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나폴리에 도착한 김민재는 나폴리의 벽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완벽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비수 포지션임에도 종종 터뜨리는 강한 슈팅은 득점으로 연결되기도 해 구단의 명실 상부 특급 에이스 선수로 다리잡았습니다 그의 대단한 활력에 전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김민재에게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 수많은 해외 스포츠 언론 메인 화면에는 김민재 선수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그를 응원하는 팬들 역시 찬사를 아끼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김민재의 경기를 직접 지켜본 한 영국 매체가 작성한 기사가 퍼져 전세계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2022년 10월 3일 김민재를 집중 조명하며 김민재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 딱 맞는 수비수다 세르히오 라모스와 파비오 칸나 바로가 떠오르는 수비력을 지녔고 피지컬이 좋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데일리메일은 공격적인 수비를 하는데 경고도 잘 받지 않는다라며 마치 산하늘을 옮기는 것처럼 탄탄하고 체력이 대단하다 1950년대 잉글랜드 수비수 스타일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페네르바체에서 기량을 증명한 김민재는 페네르바체에서 설정한 바이아웃 금액인 2천만 유로의 이적률을 기록하며 나폴리에 왔죠 첼시로 간 쿨리발리 대체제가 필요했던 나폴리는 김민재의 영입으로 공백을 메웠고 당시 그의 이적 소식에 나폴리 현지에서는 트리케 리그에서 좋은 수비를 보였으나 빅리그에서 통할까라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데일리메일은 그러나 김민재는 시즌 초반 활약으로 의구심을 모조리 씻어냈다라면서 아미르 라우마니와 호흡하는 김민재는 경합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고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 나폴리 후방을 든든히 지켰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좌측 풀백 마리오 후위가 올라가면 커버를 확실해지고 빌드업 상황에서도 역량력을 행사해 도움을 줬다 세트피스 때 존재금을 드러내며 두 골까지 뽑아놨대라고 그의 공격력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세리에이 9월 이달의 선수상까지 받은 김민재는 벌써 이적설이 났다 내년 여름에 바위 아웃이 5천만 유로가 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러 팀들과 연결됐다라며 그 중엔 맨체스터 유나이트드도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다른 빅클럽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는데 현재 활락 대비 바위 아웃 금액이 매우 낮아 김민재를 타깃으로 삼는 팀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지사에서 활력이 좋고 빅클럽 이적이 전망되는 김민재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담은 데일리메일은 김민재는 대한민국 통영 출신이라며 통영의 별명은 공교롭게 한국의 나폴리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매체는 김민재는 현재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연세 대학교를 나왔고 근육질 가슴에는 카르페티엔 순간을 포착하라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등 뒤엔 기독교를 상징하는 글이 있는 것으로 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메일은 외부 활동에 집중하기보다 축구 자체만 생각하는 이상적인 선수라면서 지금 모습을 유지한다면 연결되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도 말고도 많은 클럽이 바이아웃을 지불하고 김민재를 데려오르고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11월 12일 2022-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이 15라운드 우디 네세전 종료 후에는 유니폼 상의를 탈이한 채로 돌아다니는 김민재의 모습과 그의 가슴에 새겨진 라틴어 문신이 포착되자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는 김민재는 상대 공격수에 대한 깔끔한 저지와 예상을 무미 건조하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을 보유했다 그의 가슴에는 카르페티엠이 있으며 등에는 종교적인 그림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신과 관련한 김민재의 발언을 더해 김민재는 문신과 관련하여 내 문신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앞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함이다 지난 7월에 나폴리의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해냈다라고 알렸다라며 김민재는 문신을 통해 팬 감독 동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전달했다 이것은 리더의 힘이라고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 이탈리아 해설지는 왼쪽 팔에 영화 라틴어로 꿈꾸기를 멈추지 말라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새겨놓은 김민재에 대해 김민재 선수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 문신들은 그가 우울할 때마다 영감의 원천이 되었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이어 빠르게 프로리그에 대비해 수비 경력을 높여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는 동기를 부여할 무언가를 결심했을 텐데 그 고민의 흔적이 이 문신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과거 한 스포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신의 뜻을 물어보는 질문에 김민재는 프로리그에 대비해서 탄탄한 실력을 갖춘 선수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새긴 문신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한 마주한 현실을 즐기는 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담기도 했다 내가 지금까지 선수 생업을 하면서 정말 큰 도움이 된 문신들이라며 올 때마다 처음으로 경기장에 입성했던 시절이 떠올라 자연스럽게 노력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나폴리 현지 팬들은 내 타투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나는 벽과 사랑에 빠졌다 너의 모든 걸 알고 싶어 김민재 등의 반응으로 애정을 표현했고 한 현지 매체는 김민재는 이미 나폴리의 아이돌이자 우상이 되었다 아마 나폴리에서 그를 싫어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증명이라도 하듯 현재 나폴리 거리 곳곳에서는 김민재를 향한 현지 팬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 그가 방문한 나폴리의 유명 피자 가게는 그와 찍은 사진을 매장 한켠에 자랑스럽게 전시해뒀으며 한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부 팬들은 일부러 해당 가게에 방문해서 그가 먹었던 메뉴를 똑같이 주문하기도 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2022년 10월 24일 피파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수비에서의 바위, 이탈리아, 세리에이에서 최고 카타르 월드컵 준비라는 문구와 함께 한국과 나폴리는 보물 김민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극찬을 보냈습니다 김민재 32년 만에 나폴리 우승 헤네나 한편 1996년생으로 올해 나이 27세인 김민재는 2022년 12월 15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소속팀 나폴리의 전지 훈련 장소인 트리케 이스탄불로 떠났습니다 나폴리는 월드컵 휴식 기간 동안 트리케 남부 휴양지인 안탈리아 근교의 캠프를 차리고 훈련과 함께 친선기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를 가진 김민재는 최근 자신을 둘러싼 이적설에 대해 선을 그으며 팀에 합류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추측성 보도가 많아서 인터뷰를 피한 것도 있다라면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시면 더 열심히 잘해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목표는 우승이다 아직 이른 이야기지만 동료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다라면서 휴식 기간이 짧긴 했지만 푹 쉬었고 몸 상태도 월드컵 때보다는 괜찮다라고 자신의 상태를 밝혔습니다 김민재는 나폴리로 복귀해 팀의 리그 우승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선전을 위해 다시 뛸 예정 나폴리는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이에서 개마쿤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2위 AC 밀란의 승점 8점 앞선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나폴리의 다음 리그 경기는 2023년 1월 5일 인터밀란전으로 이번 시즌 나폴리가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 1990년 후 32년 만입니다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하며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순항 중인 나폴리는 2023년 2월 22일 독일 아인틀라우트 프랑크후르트와 16강 1차전을 치릅니다 나폴리 수배를 이끌어온 김민재가 활력을 이어갈지 주목되는 가운데 그의 몸상태 회복이 급선무 전문가들은 월드컵 전까지 누적된 피로와 월드컵 기간 중 발생한 종아리 근육 부상에서 김민재가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민재님과 가족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유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일 오늘도 성명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트위였습니다